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에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보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어느 때에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해에도 특별 찬양 그때는 어머니 날이었던가요? 그냥 울컥해서 우리 선교사 중에 한 분이 같이 왔던 분이 왜 설교 중에 우냐고 막 저를 야당 쳤는데 오늘도 이렇게 특별 찬양에 저를 울컥하게 만드네요 주저앉아 했을 때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른다 하는 고백도 감동이 됩니다 일본 선교사로서의 최대의 적은 뭘까 할 때 저는 낙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낙심을 하면 모든 것의 의욕이 다 상실하죠 기도해봐야 뭐해? 주님이 들어주시기는 하나 수고하고 해를 쓰고 충성해봐야 뭐해? 결과가 이런데 무슨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이유도 동기도 사라지니까 선교에 대한 모든 시도도 거기서 중단되고 말겠죠 낙심은 결국 좌절을 가져다주고 선교사로 해금 이름만 있는 생계형 선교사로 남게 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선교지에서 떠나버리고 말 것인가 그걸 결정하게 하는 것이 낙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낙심에서 이기는 길이 뭘까? 항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붙잡고 가는 한 그것은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그 성품을 쫓아서 가는 한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성품을 쫓는 우리를 들으시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으로는 못하실 것이 없다고 믿고 상황, 환경, 조건에 좌지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이 낙심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믿을 때 현실과 실제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틀무씨이 이루어진다 내 때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루시고요만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믿을 때의 낙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의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늘 완전한 모범이시니까요 이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하셨던가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쫓아 행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은 대체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는 한 낙심은 내게서 사라진다 그리고 소망은 결실을 맺는다 이 믿음이죠 이 믿음이 낙심을 이기게 합니다 일본에 온 선교사님 중에 아주 출중한 분들이 계셨어요 동시대에 굉장히 많은 개척사역을 하고요 그 교회에는 많은 선도들이 모여서 일본인들이 모였어요 일본인들에서 교회가 여러 군데 개척되고 목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의 동시대에 제가 존경하는 세 분인데 다 무너졌어요 성문제로 무너지기도 하고 재산 문제로 무너지기도 하고 자기 야심 때문에 무너지기도 했어요 어떤 분은 그 세 분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일본 선교는 50년 이후로 후퇴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해요 과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낙심이 되죠 선교 현장은 어떨까요? 잘 키운 우리 성도들이 후퇴가는 일본의 퓨슈 지역 부산하고 가깝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교회에 신실한 일꾼이 되겠지 했는데 대도시로 직장 때문에 이동해 가요 한 사람 예수 믿고 한 사람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한 사람 봉사자로 세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떠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는지 모릅니다 열심으로 말씀 사여가고 새벽에 대부분 금요철에 힘을 다해서 그런데 점차적으로 성도들의 수가 조금씩 줄어들 때 되면 그렇게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주님의 뜻을 붙잡고 하는데 뭔가 결실이 나와야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본인이 어떻게 이런 낙심의 상황에서 우리를 극복하게 하는가 주님께서 받으신 사람으로 오셔서 받으신 마귀의 시험 이 시험이 일본 선교 현장에도 선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선교하지 마라 믿지 마라 인내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십자가 같은 거 지지 마라 그냥 너 혼자 잘 살아 그냥 한국에 돌아가 이 땅은 내가 지배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하늘 영광 벌이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가 그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거들랑 얼마나 배가 고파 40일간 금식기도 하고 옆에 있는 돌을 기적을 행해서 떡떡이가 되게 하라 우리에게도 그런 시점이 와요 일본 선교사로 30년째 일했으니 충분하지 않아? 애썼어 네 필요 네 열망 네 소망 네 자녀들 너도 그쯤 되면 좋은 차도 있어야지 집도 좀 널찍하고 말이야 언제까지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 네 자녀들에게 좋은 것도 좀 베풀고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들은 끊은 것이 막 쏟아내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네 배를 채울 수 있는 떡을 먼저 먹어 네 필요에 먼저 집중해봐 충분했어 애썼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낙심으로 찾아와요 왜 나한테 이런 게 없나요? 왜 저게 없나요?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왜 내게 없나요? 나 하나님 주님 앞에 할 만큼 했다고 보는데 왜 이런가요? 그런데요 주님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면 낙심이 찾아올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가는 애 거기 무슨 낙심이 오겠어요? 내 피류를 생각하니까 내 야망을 생각하니까 나를 충족하고 싶은 것을 구하니까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서 마귀가 성전 높은 곳에 뛰어나래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성경을 인용하면서 천사가 네 발을 받들 거야 선교사들에게도 그렇게 유혹이 와요 너를 과시해 네 업적을 말해 네 간증을 말해 네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말해 이런 자리에 오면요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 결실을 했는지 여러분의 정성을 잃은 헌금에 어떻게 결실을 맺었는지 그걸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압박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포장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허세를 부를 때도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자가 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삶의 이야기가 설교의 자료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막 성도들이 너무 기분 나빠고 마음 상해요 성교사님 왜 자기 자랑하십니까? 이럽니다 아 이건 간증도 때로는 자랑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업적,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이걸 내려놓을 수만 했다면 낙심이 찾아올까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낙심의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2사에서 53장 2절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빠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님의 피크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오신 가장 피크 십자가 다 벗어버리고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피 범벅이 된 주님이 무슨 과시를 했나요? 자랑을 했나요? 천하만국을 마귀가 보여줍니다 내게 절만 하라 내가 이것을 다 내게 주겠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간단해요? 십자가게 가지 마 고난 같은 거 받지 마 제자들이 너를 떠나게 하는 그런 일도 만들지 마 그러니 제자를 세우려고 애쓰드도 마 고난이 오니까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마 절만해 너무 간단해 너무 쉬워 선교제에서도 그런 유혹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으게 할까? 그래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는데요 그 행사가 더 중요해요 더 복음보다 앞서 있어요 예배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왜요? 사람을 모으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 때문이라도 그거는 우리를 낙심하기에는 요인입니다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목적이 사라지니까? 그 필요가 사라지니까? 예수님에게 모였던 그 군중들이 다 떠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말더라고요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시죠? 그게 무슨 뜻일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실 때 그 보내심의 목적을 붙잡으라 그것을 쫓아서 가라 그건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주님이 저에게도 십자가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제에서 예배 평균은 한 20명 그것도 등록한 예배인원이지 실제 예배인원은 10명쯤 될까요? 그분들이 헌금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막 저희는 한 30년 된 건물 같은 걸 사요 그래서 그걸 리폼해가지고 예배당을 쓰니까 얼마 안 했다가 막 비도 세고 벽이 막 갈라지기도 하고 지진 몇 번 일어나면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교사가 자기 후원금 모은 거 갖다가 다 쏟아붓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자기 부모님께 받은 상속도 이렇게 내놓고 그렇게 합니다 십자가죠 십자가 제가 선교사 약 25년째쯤 됐을 때 하나님 저 충분히 일했어요 이젠 그만해도 되죠 25년간 일본 선교에서 어떻게 일한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침묵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는지 하나님 나 이제부터 선교 그만두고요 우리 아내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오지게 야단을 받았습니다 성도도 아프고 고난받을 때 그 직장을 그렇게 그만 듣디까 당신은 선교사여 설교자인데 당신이 뭘 나를 돌보긴 돌봐 지금까지 나를 돌본 적도 없는데 당신이 잘하는 일이나 잘하셔 그 야단을 쳐가지고 그 말도 쏙 들어갔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걸 우리 관리자 한 분이 여기저기 투자를 했는데 한국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 막혔어요 자꾸자꾸 손실이 돼요 저는 선교의 책임이라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말이에요 깜깜합니다 깜깜해 그런데 주님이 아까 찬양에도 나온 것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깜깜할 때 네 것을 내놓으래요 네 것을 주님 저 30년을 좀 드렸습니다 제 안에 아픈데도 이렇게 드렸잖아요 아직 있대요 아직 있대요 뭔가 했더니 그래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내놨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묵상이 됐어요 여러분 선교제에서 아니 미국 땅에서도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하늘 영광을 버리는 그 버림 내어드림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십자가 이것 없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선교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300년간 박해받은 일본 영혼들이 기독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영혼들이 그 생각을 깨트리고 수는 앞에 나오는 것 십자가의 헌신 없이 주님께 오지 않습니다 헌신, 봉사, 주님의 제자 헌신자가 돼서 교회 개척하는 현지인이 현지인을 목해하는 것 십자가의 피 흘림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총회 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설교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보내셨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 백세에 죽은 것 같은 그 몸에서 난 아들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선물인데 그 아들을 가사 바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일은 곧 아브라함의 애착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아브라함의 소중함을 갖다 드리는 거라고 사실은 아브라함의 생명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상황에 어찌 그렇게 말씀이 맞는지 말이에요 내 애착을 내려놔야겠구나 내 소중함을 내려놔야겠구나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이 오병료로 자신을 내어서 온 세상을 구원케 하신 것처럼 일본 땅에 선교를 해서 내게 있는 무엇이든지 주님께 다 내려놔야겠구나 주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손에 막혔더니 주님이 그걸 통해서 제 생각, 상상, 경험 훨씬 뛰어넘는 일을 이루시고요 마셨죠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하늘의 별은 어디 있나요? 땅의 모래는 어디 있나요? 아들 이삭 하나 주시고 그 이삭도 하나님이 가져가 주신다면 그것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죠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이삭을 가져가신 데에는 그만한 대책이 있다는 믿음 말이죠 네가 이삭을 믿는 게 아니라 이삭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냐 나에 대한 믿음을 네가 갖고 있느냐 이걸 물으신 거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출애굽할 때 보니까 남자의 수가 60만 명 여인들, 노인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치면 200만 명, 300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거기다가 예수 믿는 저희들까지 포함하면 정말 하늘의 별, 땅의 모래와 같이 주여 일본 땅의 1억 2,700만이 과연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점점 줄어든 것 같기만 한데요 사람들은 떠나가는 것만 같은데요 과연 그게 될까요? 낙신 천만한데도 오늘 주님께서 세 가지 유혹 속에서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제가 믿고 의지할 때 제 상상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 어쩌면 이 세 가지 유혹에 연루된 우리들의 마음 자세 거기서 낙심을 일으키고 거기서 썩을 양식을 구하는 태도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양식은 뭘까요? 생명의 양식은 뭘까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라 마태복음 6장 19, 20절에는 그 영생의 양식이 무엇인지 좀 더 주님이 분명히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존과 독록의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존이나 독록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향해서 너에게 있는 것을 그것에 쏟아붓지 마 그것은 존과 독록 그것은 오늘날 다 사라지는 것에 지나지 않아 착하고 충성 진정한 참 했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진 것이 있죠 시간도 있고 재능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많은 경력도 있고요 우리 노진구 목사님에게는 참 이야기 보따라 너무 많으셔요 만날 때마다 우리 성교들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우리 황현철 목사님 저희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오셔서 그냥 메시지로 큰 감동을 주셨어요 은퇴할 생각 마시고 은퇴한 이후에도 일본 땅에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을 저희들은 일본 땅에 찾으러 모시고 싶습니다 꼭 여러분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썩을 양식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을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약속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위해서 붙잡고 갈 때 그것은 영생의 양식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목숨을 가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가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대살군에서 5장 4절 6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사리지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구하는 저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은 27절 말씀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무엇이 생명양식입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될 죽어야 될 그 생명양식은 대체 뭡니까? 주님이 인자라 하셨습니다 35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0절로부터 51절에 보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를 먹음에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리고 54절에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매일 새끼를 먹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랍니다 그 말은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태도를 어떻게 보입니까?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산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셨는가? 그렇게 연관지어서 살라고 나는 포도넘에 온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의 주관 아래 살라고 그것이 생명양식이랍니다 아, 목회하다 보면 원수 맺을 듯한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 자신도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저들을 사여주옵소서 주님,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 주님의 마음을 내가 취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모욕하는 자를 막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생명양식이죠 관념 속에서만 이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삼시세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낼 때 이것이 결실 맺어지고 생명양식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어떤 것이 생명양식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으니 삼시세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게 대체 뭡니까? 성령에 기록된 대로 거기 말씀하신 대로 말씀해서 내게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말씀을 들이덜어야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생명양식을 오늘 내게 주실까? 길을 열어야지 묵상해야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립되고 또 가식하고 생각 속에만 있지 실제 그렇게 말씀을 순종해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저희도 너무 가난합니다 불쌍합니다 잘못합니다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말씀은 주셨네요 생각나게 하셨군요 보여주셨군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어렵네요 주님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부어주세요 낙심하고 싶지 않아요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행하신다고 계속 믿고 싶어요 그런데 내 연약함이 나를 주관하는 게 잘 안되더라고요 다시 또 엎드리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 연약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힘 주세요 다 떠나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져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선교제에서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도 결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많이 낙심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이삭하는데 그 이삭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그가 믿었던 것이죠 야 홍영순 후쿠카 아가페 기회에 그래 네가 봐도 보잘것없고 별 볼일 없는 그런 영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저도 별잘 것 없는데 주님께서 저를 들어서 이곳에 보내시고 저를 사용해 주신 것처럼 저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5병이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올려줬더니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절이 남게 하셨던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민나이다 그 믿음으로 일본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동요자 흘렀던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KPC의 교단에 속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격려를 받고 용기를 내서 또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이민 생활이 만만치 않고 목사님 아까 광고식에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이런 때라도 주님은 찾으시죠 믿는 자가 있느냐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거룩한 신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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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